꿈은 작게 시작하고 노력을 크게 해보세요. 중요한 점은 이기는 습관 기르기입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목표란 낮게 세우는 것이 철칙입니다. 꿈은 작게, 노력은 크게를 명심하세요. 그러면 꿈을 금방 이룰 수 있을 뿐더러 꿈을 이룬 후 또 다른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성공을 이어나가다 보면 당신은 자연스레 이기는 습관이 붙고 천하무적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기운이 저절로 나에게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사이토 히토리님이 지은 부자의 행동 습관입니다. 사이토 히토리님은 일본에서 7년간 납세의 길이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낸 세금만 무려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우리는 성공하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꿈을 노트에 적어보기도 하고 간절히 상상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동영상도 보고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죠. 하지만 이상하게 꿈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막상 시도하려고 하면 귀찮습니다. 그리고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꿈,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성공도 돈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책에서는 꿈을 이루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행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도 성공해서 돈을 벌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꿈은 목표로 삼는 순간, 내 쪽으로 움직입니다. 부자의 행동습관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사항부터 말해두겠습니다. 첫째, 꿈을 이루는 방법과 둘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1장에서는 꿈을 이루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나가가와현 가마쿠라의 바다가 보이는 신축주택에 살고 싶다라는 꿈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선 하루에 3천원씩이라도 돈을 모으자 등 현재 당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실천하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정말 매일 3천원씩 저금을 하다보면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 또는 저런 데서 살면 좋겠다라는 당신의 추상적인 꿈이 조금씩 구체적인 목표로 바뀌게 됩니다. 꿈이 목표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설사 당신이 내심 매일 3천원씩이라면 평생을 모아도 모자라겠지 라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 매일 3천원씩을 모으는 실천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꿈이 당신 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꿈이 현실로 다가오다니 재미있는 얘기죠. 그것을 풀어 말하자면 당신의 행동을 통해 꿈이 스스로 실현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꿈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똑같이 바다가 보이는 건물이라면 가마쿠라보다 지바가 쌀 거야. 주택보다 아파트가 싸겠지? 신축이 아니고 중고 중에서도 좋은 물건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 와 같이 당신의 꿈이 실현되기 위한 아이디어가 착착 나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일에 몰입하게 되면 수입도 늘어날 뿐더러 가속의 법칙이 작용해서 몇 년 뒤에는 정말로 꿈꾸던 집을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간 내 가게를 갖고 싶어 라는 꿈을 가진 사람은 우선 자신을 고용해주는 가게에서 열심히 요리나 기술, 경영을 배우며 경험을 쌓을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자리가 비어 있는데 한번 해볼래? 라거나 내가 이 가게를 이어주면 좋겠다. 같은 식으로 기회가 찾아옵니다. 목표를 확실히 정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꿈이 먼저 현실로 다가옵니다. 만약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꿈을 그저 꾸민 채 끝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꿈을 목표로 실천 가능한 일부터 꾸준히 해나가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뮤지션이 되고 싶어 라는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위해 행동하며 기다리다 보면 실제로 때가 된 순간 뮤지션이 될 수 있습니다. 설사 뮤지션이 아니더라도 음악 지도자로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음반 푸려두서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가 프로 뮤지션이 되지 못하더라도 목적지에 가는 도중에 만난 사람들과 행복해지거나 중간에 다른 꿈을 품게 되어 그쪽으로 잘 풀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먼 여정이라도 한 걸음을 내디디면 반드시 그만큼 당신의 꿈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2. 진짜 성공은 성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지요. 꿈을 하나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이란 성공이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저의 경우 성공이나 대성공밖에 없었으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성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처럼 성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예컨대 당신에게 10억이 필요하다고 칩시다. 10억은 10원짜리 동전 1억개입니다. 달리 환산하면 1억짜리 다발이 10개이고 천만원짜리 다발이 100개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까닭은 목표를 세우는 방법부터 서투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대체로 곧바로 10억 모으기라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아 이건 안되겠다 라며 지뢰 포기해버립니다. 실현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무턱대고 10억부터 모으려 하지 말고 우선은 천만원 단위로 모아보면 어떨까요? 만약 10억을 모으고 싶다면 천만원짜리 다발을 100개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10억을 모을 때까지 목표 달성의 기쁨을 100번이나 누릴 수도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목표를 100만원으로 잡으면 그만큼 난이도가 낮아지니 목표 달성이 훨씬 쉬워집니다. 김승호 회장님의 100억 모으기 방법도 이것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돈의 중력이 있어서 이렇게 조그만 목표를 모으다 보면 점점 더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나 저 방법이나 똑같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그것을 이어나가다 보면 성공했다는 성취감이 뇌에 착착 스며들어 점점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그러면 곧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자신의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 대부분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꿈을 이루고 싶다면 이룰 수 없는 꿈만 꾸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루기 힘들어 보이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면 우선은 그 꿈에 가까워지기 위한 다른 작은 꿈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작은 꿈의 성공을 성취하며 당신이 바라던 그 꿈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세요. 3.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하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4. 부자의 행동습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말해두고 푼 두 번째 사항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행동을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남으로 문제 해결법도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저도 최근 들어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다양한 곳에서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상담자들에게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일이라도 저의 방법을 안내받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주더라도 그 사람이 저의 조언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았고 실제로 이 방법을 써보았더니 효과 만점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한 해법이 백발백중 나오게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누군가로부터 고민 상담을 받으면 그의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에게 그 문제가 평생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은 뒤 각자의 대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민을 물어본 사람이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고민을 상담받는다면 이 문제가 평생 발생하지 않을 만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앞서 측근들에게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 중 가장 좋은 대답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옵니다. 반면 고민하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갑자기 스스로 답해보세요 라고 요구하면 대부분은 말문이 막힙니다. 그러니 고민하는 사람의 측근들이 제시한 해결법을 듣고 당사자가 마지막에 대답하게 하는 것이 이 방법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사자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답하지 않으면 좋은 해결책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백발백중 문제 해결 방법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만한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문제를 가진 사람이 A부터 G까지 다른 사람의 대답을 들은 뒤 마지막에 본인이 답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이 문제를 가진 본인의 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4.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떤 이유로 좋은 해결책이 나오는 걸까요? 먼저 고민을 상담한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는 아무래도 주관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결국 감정적으로 치닫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어지간해서는 최고의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쓰면 당사자가 제3자의 시점으로 문제를 볼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아이디어도 더해져서 최고의 해결책이 탄생합니다. 신이 우리에게 문제를 안겨준 이유는 그 사람의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상담자 본인입니다. 또 이 방법의 좋은 점은 상담자 본인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상담에 함께 참여했던 주변 사람들까지 정신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자의 문제에 대해 저 혼자만 답해주면 주변 사람들은 남의 일처럼 들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도 그의 고민을 진지하게 듣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처럼 여겨지며 해결법을 생각하는 동안 그들 자신도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방법은 굳이 제가 없더라도 쓸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정신을 성장시키면서 문제도 해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5.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의 제자가 되어 성공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저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그들은 저와 만나지는 않았으나 저의 책을 읽거나 CD를 들으며 저의 가르침을 배우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 히토리 씨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의 가르침 중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고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반면 저와 만난 사람은 제게 직접적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묻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은 제게는 가능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령 제가 체조선수라면 간단히 공중 3회전 시범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중 제비밖에 못하는 사람 앞에서 공중 3회전을 시범 보인다 한들 놀라게 할 수는 있어도 똑같이 따라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제가 아무리 근사한 해결책을 제시해봤자 상대에게도 그 방법이 가능하리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히토리 씨에게 물어보자 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오히려 히토리 씨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스스로 궁리해 볼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걸맞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고민하는 사람이 실행할 수 없을 것 같은 조언은 제 아무리 근사한 내용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실행할 수 있어야만 올바른 해결책입니다. 학교 선생님은 정답이 없는 문제를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발생한 문제에도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저의 마음속에 아닌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의 일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한 뼘 더 성장하게 되고 한 단계 위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책을 가진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문제는 반드시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나옵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모든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하고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6. 결과보다 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히토리 씨라면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생각하면 저의 사고방식을 참고하면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찾게 되므로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나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히토리 씨에게 직접 물어보는 편이 더 좋은 해답을 얻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주어지는 까닭은 그의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라고도 했습니다. 점을 보는 것도 참고하는 정도라면 상관없지만 점께 이렇게 나왔으니까 라며 스스로의 생각을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설사 용하다고 평판이 자자한 점쟁이에게 점을 받다 하더라도 점께에 의존하여 스스로 해야 할 판단을 점쟁이에게 맡겨버리면 그 사람의 운세는 영원히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문제를 껴안고 고민하며 그에 휘둘리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신은 오직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을 냅니다. 가끔은 이런 어려운 문제는 못 풀겠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해답은 반드시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해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정신의 성장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러니 답이 옳은지 그른지 보다. 그 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가령 덧셈과 뺄셈을 한창 배우는 중인 초등학교 1학년이 푸는 문제를 제가 방정식을 이용해 풀고 정답을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해법입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1년째인 사람에게는 장사 초보를 위한 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장사의 베테랑이 해결책을 제시한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상인으로서 기초 체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7. 실패란 단지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패가 무섭다는 이유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마도 과거의 실패한 경험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겠지요. 그러나 과거의 실패란 개선하지 않고 끝냈기 때문에 실패로 남은 것입니다. 그 실패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잘 풀리지 않았던 부분을 개선해서 행동하고 또 다시 개선해서 행동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실패란 단지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잘되지 못한 체험을 했을 뿐입니다. 성공이란 실패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실패로부터 배우고 성장한 끝에 성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도중에도 개선을 거듭하며 성공을 향해 나가는 사람을 성공자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참된 성공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해 여행을 떠납니다. 그 목표가 올바르다면 자기 자신과 남에게 동시에 도움이 되고 개선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으며 두뇌와 마음이 함께 성장해서 모든 일이 좋아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쉽게 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몇 번이고 도전한 끝에 겨우 성공하는 것이죠. 게다가 처음에는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 사실을 깨우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 즐기게 됩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계속 도전해서 마침내 성공하면 기쁨이 커지는 법입니다. 8. 성공할 때까지 행동을 개선하는 요미를 즐기세요.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는 행동으로 옮겨본 후에야 알게 됩니다. 잘되면 옳고 잘 안되면 틀린 것이지요. 어떤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일단 남에게 물어봐도 좋고 공부를 해봐도 좋겠지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행동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지구는 행동하며 자신에게 옳은 길을 선택하는 별입니다. 성공,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별입니다. 덧붙이자면 지구는 처음부터 일이 잘 풀리지는 않는 별입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니 행동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일일이 풀이 죽어서는 안됩니다. 어쨌거나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해보는 것이 바로 삶의 재미입니다. 성공 자체만으로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때까지 자신을 개선하며 성장해 나가는 여정이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성공을 쫓지만 성공이라는 목적지보다 그곳으로 향해 가는 여정이 재미있는 법입니다. 여행도 목적지로 향하는 도중이 가장 즐겁습니다. 도착하고 나면 남은 일은 되돌아가는 것 뿐이니까요. 저도 한때는 정말 목표만 생각을 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계속 드는 생각이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즐겁고 행복해야 그게 바로 성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9. 개선하고 개선해서 일이 잘 될 때까지 시도해 보세요. 성공한 사람, 즉 잘나가는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흉내를 낸다고 해서 그들처럼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똑같이 해서 잘 풀리는 건 수학뿐입니다. 1 더하기 1은 2와 같이 문제도 정답도 정해져 있으니까요. 가령 인기 많은 남자가 여자를 유혹할 때 하는 말을 당신이 이성을 유혹할 때 똑같이 말한다고 해도 인기 있는 남자처럼 잘될 거라고는 단언할 수 없겠지요.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만의 성공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은 성공한 사람의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흉내를 내본 뒤 일이 잘 안 풀린다면 잘못된 점을 개선하라는 뜻이죠.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개선해서 일이 잘 될 때까지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당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을 두고 힘들어서 못하겠어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일 참 재미있겠군 이라고 말해야 언어의 힘이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거나 돈을 벌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그 길에서 성공한 사람을 쫓아하는 거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하지만 그 방법은 진짜 성공한 사람의 그 사람의 방법이지 자신의 방법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 비슷하게 따라해보고 맞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약간씩 변형을 시켜서 적용을 해서 성공하는 방법을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10. 개선 습관을 들이면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행동에도 잘 안될 때는 행동을 거듭 개선하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자신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성장하죠. 이에 더해 개선하는 습관을 들이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는 T형 포드라는 차를 출시하며 처음으로 자동차를 대량 생산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지만 만약 포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T형 포드만을 만들었다면 이 회사는 이미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포드가 지금껏 생존한 이유는 출시하는 자동차의 성능과 디자인 등을 지속적으로 개량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어느 정도 자라면 성장을 멈추지만 정신은 무한히 성장해서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강렬한 아우라가 느껴지거나 후관 같은 것이 보입니다.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쨌거나 자신을 좀 더 개선하고 개선하고 개선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깨치면 회사원도 주부도 경영자도 일이 술술 잘 풀리게 됩니다. 신은 우리에게 개선에 필요한 요소를 전부 제공해 주었습니다. 개선하지 않을 거야 라는 자유의지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말입니다. 마음의 세계도 물질의 세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세계에서 개선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세계에서도 개선하지 않습니다. 반면 개선 습관이 몸에 뵌 사람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지요. 우리는 언제나 선택하고 행동하고 개선하고 책임을 집니다. 행한 일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개선하면 됩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스스로를 개선하는 사람은 일에서도 인생에서도 정신적 성장에서도 반드시 성공을 거둡니다. 11.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신에게 기도했더니 소원이 이루어졌어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기도만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을 리는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행동으로 옮겼으니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야겠죠. 행동으로 옮길 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잘되지 않으면 개선해야 합니다. 몇 번이고 개선을 거듭해 나갈 때 참된 행동이 됩니다. 기도나 염원은 마음의 행동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는 행동도 필요하지만 몸으로 하는 행동 또한 필요합니다. 괴롭거나 힘들 때 신에게 의지하거나 기도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면 그 일이 잘 풀릴 리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니까요. 나물 위에 노력하는 행동은 고귀한 일이지만 일단은 스스로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 제자들은 모두 사업가로서 크게 성공했는데 이는 저희 업적이 아니라 제자들이 스스로를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만약 제가 제자들을 위해 노력하고 제자들은 저를 위해 노력했다면 함께 망했겠지요. 나물 위함이라고 적고 가짜라고 읽습니다. 나물 위한 노력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고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선은 스스로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으로 상대가 기뻐해주고 세상이 기뻐해주고 마침내 신에게 만점을 받는다면 당신은 분명 성공할 것입니다. 제가 시크릿을 처음 접할 때 생각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행동은 안 하고 생각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뭐든지 생각을 하고 바라고 꿈을 꾸지만 그것을 하기 위한 조그만 행동부터 시작을 해야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12. 전력을 다하는 사람만이 운이 좋아집니다. 만약 행동을 했다면 그 다음 중요한 일은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능력을 갖췄는데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왠지 운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전력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력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여러 선물을 내려줍니다. 머리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 몸의 근육도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열심히 일하느라 손을 많이 쓴다고 해서 손이 달아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래 걸었다고 해서 다리가 달아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행복해지는지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남자가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체격이 우람하고 힘이 셌습니다. 이 사람은 밭을 300평이나 갈 수 있었는데도 게으름을 피워서 200평밖에 갈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몸이 약해서 밭을 50평밖에 갈 수 없었습니다. 30평을 갈 수 있는 사람의 눈에는 한심하게 보이겠지요. 하지만 몸이 약한 사람은 전력을 다해 열심히 50평을 갈았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50평을 갈던 사람이 점차 60평, 70평을 갈게 되어 이윽고 100평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300평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200평밖에 갈지 않았던 사람은 근력이 떨어져서 66평, 22평으로 점점 밭을 가는 힘이 약해져갔습니다. 게다가 무슨 까닭인지 전력을 다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쁜 일만 계속 일어났습니다. 결국 300평을 갈 수 있었던 사람은 처음에 50평밖에 못 갈았던 사람을 보며 어째서 저런 녀석이 나보다 운이 좋은 거야 이 세상에는 하느님도 부처님도 없는 게 분명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느님도 부처님도 계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력을 다해서 행동하는 사람과 힘이 있는데도 게으름을 부리는 사람의 운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성공하는 데 정말 중요한 게 전력을 다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데요. 아무리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도 자신의 힘을 아끼면서 전력을 다 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점점 더 자신의 능력이 퇴화하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능력이 적더라도 그것을 전짐 전력을 다해서 발휘하다 보면 그 능력이 점점 더 커져서 처음에는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좋은 운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은 운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을 다하는 게 정말 성공해 그리고 돈을 모으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넉넉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지금보다 넉넉해지고 싶다면 우선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행동이나 말, 표정 등을 넉넉한 사람과 비교해 보세요. 넉넉한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할까? 넉넉한 사람은 이런 말투를 쓸까? 이렇게 생각하며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저절로 넉넉해집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넉넉한 사람은 의스되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더라도 겸손하고 친절할 수 있습니다. 피부 관리를 받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등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넉넉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빈곤한 행동만 해서는 절대 부의해지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조차 행하지 않고서 부자가 되고 싶어, 행복해지고 싶어 라고 빌어봤자 소원이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면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당장 해야 합니다. 이럴테면 차를 운전할 때도 진짜 부자는 어떻게 운전할까 라고 상상하면서 해보세요. 고급차를 타고서도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차를 보면 설령 그 차가 벤츠일지라도 저 녀석은 졸부로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그런 운전은 졸부나 할 법합니다. 진짜 부자라면 좀 더 우아하게 운전할 테니까요. 저는 어느 사업가 제자가 처음 산 중고 코롤라를 코롤라는 도요다의 소형 세단이라고 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롤라2 코르사 라고 명명한 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차를 탈 때는 벤츠를 탄 것처럼 우아하게 운전해야 하네 자네 차선에 들어오려는 차가 있다면 친절하게 넣어주게 그렇게 마음부터 넉넉해야 만사가 잘 풀리는 법일세.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넉넉해지고 싶다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하세요. 그러면 점점 풍요로움이 당신을 따라옵니다. 저희 제자들도 처음부터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부분부터 넉넉하게 바꾸어 나갔더니 어느새 모두가 풍족해졌지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서 불가능한 일을 바라는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감사의 마음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력하는 자신에 대한 감사, 도와주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커다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신에 대한 감사.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다 보면 다시 또 감사해야 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당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부분도 너무나 좋은 내용이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인 것처럼 행동을 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명심하고 꼭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 에너지는 마음의 상태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서는 기력, 스테미나, 파워 같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에너지를 음식에서 얻는다고 생각하죠. 물론 아무것도 먹지 않고 힘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음식도 에너지의 중요한 원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 에너지 넘치게 행동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도 시대의 상인과 농민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쭉 몸을 움직여 일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열량을 매일 섭취합니다. 우리의 에너지 섭취량은 당시 가장 부위했던 영주보다 많습니다. 이 말인즉슨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거나 힘이 안 나는 이유는 오직 음식 때문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애컨대 피곤해서 꼼짝할 수 없을 때라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지금 술 한잔할래? 라는 말을 들으면 갑자기 기운이 납니다. 나는 조금만 돌아다녀도 피곤해! 라는 사람이라도 디즈니랜드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걸어도 전혀 지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기력이나 스테미나는 영양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에너지 넘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14. 즐겁다 즐거워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보다 영양 섭취량이 적었는데도 더 많이 일했습니다. 이는 옛날 사람들이 생기발랄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생기발랄한 사람을 보기 힘든 이유는 생기발랄한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 그만큼 적어서입니다. 시험삼아 기운난다 혹은 힘난다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외쳐도 좋습니다. 그러면 말의 힘이 작용해서 기운이 속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힘은 우리의 마음을 무엇과 연결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작용합니다. 텔레비전은 NHK의 채널을 맞추면 NHK의 전파를 수진합니다. 다양한 전파가 섞여 들어와도 보려는 채널과 같은 주파수를 미약하게라도 발신하기만 하면 그 채널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잠시의 의식 속에는 즐거운 일, 괴로운 일, 기쁜 일, 무서운 일 등 여러가지 일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정보들 가운데 어디에 의식을 연결시키는지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도 달라진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어디에 연결시킬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운 일과 연결하고 싶다면 즐겁다, 즐거워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반드시 즐거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보통 생각이 행동보다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행동이 생각을 이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기찬 포즈를 취한다거나 힘이 나는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15. 돈은 곧 에너지입니다. 돈을 못 모으는 사람 중에는 돈이 에너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그것도 무한한 에너지입니다. 일본 전역에서 유통되는 돈을 누군가가 전부 다 쓸어 모은다면 없어지겠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돈이 없어질 일은 결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그 돈을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 은행에 맡기겠지요. 그러면 은행은 그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해서 운용합니다. 그러니 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돈이 부족해지면 나라에서 또 인쇄하게 되지요. 한데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은 돈 모으기란 정말 힘들어 쉽게 모으지 못하겠는 걸 하고 생각합니다. 반면 돈 모으기는 별로 어렵지 않아 이 세상은 풍요로워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풍요로워지기 위한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이 세상은 냉혹하고 힘든 곳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냉혹하고 힘든 생각만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무엇을 어떤 과정으로 생각하는지가 몹시 중요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마음의 주문 나는 분명 성공한다 입니다. 이 내용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을 찾고 있는 사람 어떤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이라면 잘 들어보세요. 그 일이 사업이든 취업이든 시험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돈 이야기를 할 텐데 뭔가 다른 얘기를 기대했다면 미안합니다. 그래도 돈에 관한 예시가 알기 쉬우니까요. 예컨대 저금 통장에 1억이 있으면 좋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선 해야 할 일은 나는 1억을 반드시 모을 수 있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으면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는 10억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을 가졌다면 자문해 보세요. 저금 통장에 모인 1억을 정말로 상상할 수 있어? 라고요. 상상할 수 있다면 다음으로는 1억을 모을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고서는 돈을 버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가령 1억을 모으기 위해 메밀국수 가게를 열기로 했다면 우선은 나무의 밑에서 일을 배우러 가야겠죠. 1억을 10층짜리 건물이라 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층 만들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1층이 아닌 기초부터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즉 건물을 세우려면 우선은 땅에 구덩이를 파야 한다는 말이죠. 메밀국수 가게 하나를 열 때라도 우선은 나무의 밑에서 일을 배우는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만약 모으려는 돈이 10억이고 이를 100층짜리 건물이라고 가정하면 지하 깊숙이 까마득한 곳까지 파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우고자 하는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깊은 구덩이를 파야 합니다. 그러니 일단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억을 모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면 당장 저금통을 사와서 하루에 천원씩이라도 저금하세요. 월급 중 10만원씩이라도 저금하는 등 생각을 행동으로 바로 옮기다 보면 점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즉 꿈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을 즐기며 행동하면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1번 납세의 길이에 오른 이유는 불로소득 덕분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로소득을 얻는 방법 같은 건 궁리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1번 납세의 길이도 불로소득을 통해 달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납세의 길이에 올랐기 때문에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밖에 모르며 또 그 방법밖에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불로소득을 얻는 방법은 재산을 그렇게 모은 사람한테 물어봐 주세요. 분명 그 사람에게도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저는 사업가임으로 사업으로 돈을 버는 방법밖에 알려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 방법으로 행동하면 분명히 성공합니다. 스파게티 가게든 뭐든 확실히 성공합니다. 성공한다고 믿으니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도 단번에 성공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연습을 되풀이하면 결국은 성공하게 됩니다. 이처럼 몇 번이고 실패하더라도 나는 분명 성공한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잘못된 점을 거듭 개선해가며 성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개선하고 개선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틀림없이 성공하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행동하는 도중에 산이 있어서 방해된다면 생각만 하지 말고 삽을 가져와서 조금씩이라도 산을 파내세요. 전력을 다해 파다 보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지혜가 떠오릅니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소원은 진짜 소원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행동을 하고 싶어지고 실제로 행동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100번 반복해서 읽어주세요. 100번 읽으면 제 뜻을 분명 아실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마지막에 한 나는 분명 성공한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대로 하면 자신의 목표가 성공하는 것이든지 돈을 모아 부자가 되는 것이든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이토 히토리 님이 지은 부자의 행동 습관을 읽어봤는데요. 제가 읽지 않은 내용 중에서도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책도 성공하고 싶거나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이토 히토리 님의 책은 어렵지는 않지만 정말 성공하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지금까지 꿈을 이루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행동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면서 성공의 경험을 쌓으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이 목표라면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모아서 어떤 주식을 몇 주씩 살 것인지 이런 조그만 목표를 세워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하기 전까지는 여유가 없어가지고 전혀 저축을 하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책을 읽다 보니까 느끼는 점이 있어서 일주일에 만원씩 저축하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코카콜라 한 주 사기를 시작하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작을 하고 나니까 점점 더 저축금액도 늘어나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도 점점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정말 공감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좋고 영상 내용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